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짱가몽의 도설, 도자기 이야기 1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책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책도 계속 보다 보면 좀 실증나고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림책을 하나 본다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쁘게 생긴 조그마한 지름이 13cm, 높이가 4cm 되는 조그마한 소 반, 소첩이라고 합니다. 간장종지같이 이렇게. 그런데 간장종지보다는 조금 크지만 접시라고 부르기에는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서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중국에서 예전에 오래전 영화인데 천녀유혼이라는 영화가 있죠. 왕조현이 하고 죽은 그때 젊은 미남자 장국영 나오는 천녀유혼이 있는데 아무튼 스토리가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네가 이렇게 바위에 있는 향을 피우는 그림이나 도자기의 문양이 있으면 이게 목단정 얘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썰을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목단정이라는 명나라 때의 탕현조가 쓴 그 탕현조라는 작가가 쓴 목단정이라는 희곡입니다. 명나라 때는 원나라 때부터 희곡이 좀 많았죠. 제일 유명한 게 서상기. 거기에 못지않게 유명한 게 바로 이 목단정입니다. 그리고 경극이나 희곡, 가극 이런 것의 원조격인 게 곤곡이라고 있습니다. 곤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곤곡이 있는데 경극에 살아있는 화석 이렇게 이름이 불려질 정도로 아무튼 최고봉에 있는 가극이 곤곡입니다. 곤곡에서 출품하는 예를 들면 오페라 같은 거니까 나올 수 있는 거에 최고 대표적인 작품을 꼽으라면 누구나 다 이 두 연왕을 꼽습니다. 그만큼 조금 현실적이진 않지만 또 사람들이 판타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줄거리는 목단정의 줄거리는 이 여인이 주인공이고요. 이 주인공의 상대역인 남자가 나옵니다. 남성 때의 남한이라는 고장의 지역에 태수로 부임하고 있는 두보. 이 두보는 당나라 때의 시성으로 일컬어지는 두보하고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인물입니다. 두보의 스승이 되는 진 최량이라는 스승이 두보의 딸 두 연왕이죠. 성이 두 시니까 두 연왕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두 연왕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공부 계속하면 힘들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시종이 있어요. 시종의 이름이 재미납니다. 춘향입니다. 이 시종인 춘향이 꼬득 껴서 아가씨 놀러 나가자. 이래서 오셔서 정원으로 놀러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숙소로 돌아와서 자면서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아주 미남자인 유목매라는 유목매라는 청년을 꿈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잠에서 깬 이후에 병이 나게 됩니다. 결국 그런 병을 상사병이라고 하죠. 상사병이 나가지고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두보가 관직이 남한태에서 신분 상승이 돼가지고 부임지를 떠나게 되는데 두 연왕 묘지의 도관이라고 해서 지금의 여관 모텔 같은 거죠. 그런 매화관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연이 됐는지 3년 후에 유목매라는 선비가 서울로 시험을 치르러 떠나가다가 운이 그렇게 인연이 됐는지 이 매화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매화관에 머물면서 정원을 거닐다가 정원 안에서 두 연왕의 낭자의 자화상이 있는데 그 자화상을 주워들고 또 같이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림과 같이 하다가 결국은 두 연왕의 사모하는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는지 두 연왕의 혼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목매가 묘지를 파서 관을 열어보게 되고 관을 열었는데도 뼈가 돼 있어야 될 두 연왕이 살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연왕이 살아나서 유목매하고 부부가 돼서 같이 임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매화관에 있던 스승격인 진취량이 두 연왕의 묘가 파헤쳐진 것을 보고 유목매를 도굴꾼이라고 해서 고발하게 됩니다. 유목매는 임안에서 임안이 서울이었으니까요. 남성의 서울이거든요. 임안이. 나중에는 건웉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수도였죠. 그래서 시험을 치른 후에 마침 금나라에서 침입을 하는 바람에 합격증 교부가 연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무사로 있던 두 보는 그때 회안에서 사로잡히게 되고 유목매는 두 연왕의 부탁을 받고 집안에 편지를 들고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결국 아버지인 두보가 풀려나게 됩니다. 금나라의 병사들이 다 물러가고 난 이후에 유목매는 시험에 장원으로 합격을 하게 되고 두보도 굉장히 평장군국대사로 승진을 하지만 딸의 혼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 둘을 억지로 헤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중에 황제가 명령을 내리고 나서 그 두 부부는 다시 결합하게 된다는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판타지죠. 무덤에서 혼이 만나서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가 좀 판타지긴 한데 아무래도 희곡이니까요. 그런 극적인 장면을 넣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단정에서 두 연앙이 유목매를 사랑한다라는 뜻의 정식 제목은 청화, 목단정, 두 연앙, 사랑할 사자죠. 사몽도입니다. 사몽도. 그래서 두 연앙, 사몽도 반이죠. 정식 이름이 청화, 목단정, 두 연앙, 사몽도 반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연앙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토리, 러브 스토리죠. 그런데 재미난 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시종 이름이 춘향이고 유목매는 이몽룡하고 이름이 몽자가 있어서 그런가? 저도 짱가몽의 몽자도 있지만 유목매의 몽하고 이몽룡의 몽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재미나죠. 그래서 이 도자기를 작은 반을 한번 들어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곱게 치장을 하고 이게 이제 이런 옷의 문양을 이제 여기도 있죠. 소나무 문양이고 여기는 이제 뭐 꽃을 이렇게 달았는지 그런 문양이 되고 목에도 있고요. 굉장히 비단 옷인데 굉장히 음영 처리도 잘했고 선조가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 손가락도 다 이렇게 세세하게 그리구요. 머리 올린 거 하며 여기에 바위석도 이제 색택은 이제 청나라 때 색택 같아요. 이런 이제 옷에 이렇게 문양을 집어넣는 걸 이제 결과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 원인과 결과 할 때 결과입니다. 그 한자도 똑같습니다. 글자가 그래서 요런 이제 모양이고요. 피부 한번 보시고요. 피부도 굉장히 좋습니다. 골동으로 사료됩니다. 요런 이제 검버섯 같은 것도 조금씩 있고 골동으로 사료되는 기물인데 자 관지가 뭐가 나올까요? 어우 대명 가정연제 관지를 썼습니다. 여기 이제 화석홍 비슷한 것도 조금 있고요. 이 대명 가정연제의 관지가 제가 이제 관지사전하고 이제 사진하고 비교해 보니까 빛 흡사합니다. 그렇다고 대명 가정연제 관지는 대명 가정연제 때는 아니겠죠. 피부를 보시더라도 귤피 무늬 보이고 청와도 먹어들어가고 골동은 골동인데요. 여기 종안도 보이고 여기 피부도 다 귤피 무늬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백위인데도. 그래서 청나라 때의 이제 청말 정도나 그때 뭐 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게 이제 명나라 때의 탕연제가 지은 목단정이기 때문에 아마 명나라 때의 가정연제라는 관지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굽이 좀 깊어요. 이 굽이 깊으면 그런 이제 그때 시절의 기물처럼 만든 거죠. 굽이 깊을수록 진품인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진품이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데 여기 이제 재미난 게 여기 이제 이렇게 놓고요. 강의 때 오리지널이라고 생각되는 기물의 이제 사진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똑같지 않습니까? 시구만 옆에 있습니다. 시구만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아까 자세히 좀 보셨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결과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옷에 있는 문양. 이 결과가 제가 이제 소장하고 있는 이 도자기가 훨씬 여기 자세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수도 얘가 더 이제 좀 많죠. 너무 여기 세밀하게 그렸고 여기는 그렇게 세밀하게 그려진 것은 아닙니다. 시구가 있는 것과 여기는 이제 없는 거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청와목단정 두연앙몽사도 몽사도군요. 몽사도죠. 그러니까 이몽룡을 사모하는 그림이다. 이런 겁니다. 두연앙몽사도반 청나라 강의 칭시 이래갖고 이제 써있죠. 그래서 대청강의년제의 육자 쌍행해석관이 있고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는 것은 지름이 19.3cm 높이가 5.2cm니까 제가 이제 여기 소장하고 있는 이 기물보다는 이거는 13cm에 4cm니까요. 이거보다는 조금 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얘는 이제 좀 크기가 좀 크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품으로 이제 추정할 뿐이죠. 뭐 아무튼 이런 게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이제 비교되는데 똑같습니다. 저기 그림 자세나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이라면은 아마 이거를 이제 이거를 방을 이렇게 이제 했겠죠. 이게 강의 때의 이제 이 사진이 강의 때의 작품이라면 이거를 이제 말경에 민국 초기인지 말경에 아마 방을 한 건데 방을 해도 이제 더 자세하게 그림을 그린 거죠. 이 옷깃에 이제 주름 잡힌 것도 그렇고 결과 이제 옷의 문양도 자세하게 잘 그린 명품, 명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설명을 이제 강의 시간에도 드리지만 일단 예술적으로 잘 그리고 봐야 됩니다. 방품이든 뭐 현대방이든 고방이든 간에 잘 그려야죠. 손으로 프린터로 찍어내는 치사한 그런 대량 생산 그런 기물들은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잘 예술적으로 잘 그리고 전고 그럼 이제 예전에 있던 그림을 이제 모방해서 그린 그림들 뭐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골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이미 골동이 됐지만 말이죠. 관지도 아주 멋들어기 전에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자기를 고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쇼츠에도 한번 올렸었죠. 그래서 두 연왕의 또 러브 스토리도 한번 또 들으셨고 그래서 너무 책자만 보고 이렇게 열공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 그런 도자기를 소장하게 되시면 애착도 가고 또 잘 닦으면서 골동을 만드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좋은 소장가가 이제 수장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절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골동이 되고 또 골동이 된 건 더 골동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김을 얼마나 잘 사서 얼마나 잘 팔겠습니까? 살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맨날 섭취들 사서 그냥 쩐뛰기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좀 안목을 키우면서 시간을 좀 길게 잡으면 어차피 독특한 기물은 희소성 있는 기물은 가치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있어 그러신 분께서는 저한테 좀 사진을 찍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뭐 팔아드리든 아니면 제가 사든 좋은 기물은 저도 많이 삽니다. 관지가 멋들어지죠? 아무튼 좋은 도자기 고르는 법도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지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싼 도자기, 싸고 좋은 거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도 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공부는 아니지만 이것도 살아있는 공부가 되는 거죠. 좋은 도자기, 좋은 문양에서 두여낭의 이몽룡이 아니라 유몽매. 그래서 두여낭, 몽사도에 관련된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이렇게 목단정이나 두여낭 치면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여낭의 러브스토리에 관해서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또 공부하는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